나 윤광렬은 나의 사망실을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나의 재산을 정리토록 유언을 한다 첫째, 나의 전 재산에 나의 전 재산에 어... 어... 내가 윤 회장으로부터 20억에 가까운 유산을 공양받고도 큰 욕심이 있어서 이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 한 달 전쯤에도 저한테 와서 당신의 재산 절반 정도를 공양할 테니 불교 진흥 사업에 써달라고 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분의 유언 내용을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스님.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아니 저 양반 저 보호강사 주지수님 아니세요? 네. 많은 불신자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진성수님이십니다. 아 예. 자 새벽에 접수된 사건은요? 뺑소니 차량 사고가 한 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자동차에 들이받쳐가지고서 현장에서 뇌진탕으로 사막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현역으로 출동합시다. 네. 네. 반장님 과외 차량은 저 위쪽에서 시속 60킬로 정도로 달려왔던 것입니다. 새벽 사고라 목격자는 없고요. 피해자는 가정부라고 했나? 네. 저 이 형사님하고 한 형사님 지금 가서 검시 결과 나오는 대로 연락 주시고 장형사님 현장주의 좀 더 확인한 후 조택으로 오세요. 자 가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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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미스 송은 우리 집에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착하고 특히 말수가 적어 돌아가신 시부님께서 아끼셨던 처녀랍니다. 그리고 미스 송은 우리 충주 댁에 먼 친척 조카랍니다. 고향이 강원도 석초고요. 아 그래요? 자 안됐습니다 아주머니. 자 그럼 아침 아니 새벽 상황을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손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새벽장을 보러 가던 길이었죠 돌아가신 시부님께서 생선을 좋아하셔서 제 집은 새벽 수산물 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었죠 전에는 아줌마께서 다니셨고 저도 가끔은 갔었는데 미스 송이 오고부터는 경찰서에서 전화해요 예 여보세요 장형사야 장형사야 뭐야? 알았어 과장님 피해자가 임신 3개월이랄데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기 아버지 되는 사람을 빨리 찾아야겠어요 지정에 얽힌 살인인지도 모르겠어요 두 분은 지금 곧 속초로 내려가세요 그래서 피해자 주변과 특히 피해자에게 임신시킨 남자를 수비하소 그 여자가 상겨간 이후에 필경은 거기에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장형사는 말이에요 서울시 1원에 있는 자동차 정비공장에 새로 차량을 보수한 것이 있었는지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세요 현장 주변 주택가의 차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가구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세요 또한 새벽에 운행한 차가 있었는지 자동차 부분에 보수한 흔적이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파악하세요 이 윤광렬 씨의 녹음 유언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자격에 결함이 없는 증인의 구슬도 함께 있고요 나 윤광렬은 나의 사망 시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나의 재산을 정리토록 유언을 한다 첫째, 나의 전 재산의 40%는 장남 정일에게 주죠 둘째, 전 재산의 40%는 둘째 며느리 조선이에게 주죠 나머지 재산의 20%는 보강사 주지 진성스님을 책임자로 구성하는 불교재단의 공양함으로써 불교진흥사업에 쓰도록 할 것이다 1989년 12월 3일, 윤광렬이 구슬 녹음하다 이 내용은 유언자 윤광렬의 뜻이 정확히 반영되었음을 입회 증언합니다 김명식 이 김명식이란 증인은 고인과는 어떤 관계의 분입니까? 네, 고인은 돌아가시기 전에 자서전을 쓰고 계셨답니다 김명식이란 분은 작가인데 고인이 틈틈이 자신의 얘기를 녹음해두면 후에 그 테이프를 가져다가 문자로 정리를 하곤 했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어떤 계기로 녹음 유언이 작성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녹음 테이프에 담긴 고인의 유언은 법적 하자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군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미 상속자 세 분과 함께 법적인 집행 절차를 끝마친 상태입니다 윤노인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은 결혼하고 나서도 사업한다고 많은 재산을 축내고 결국은 노인의 눈 밖에 나서 나가 살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계속 공부만 하던 수재형으로 노인의 애정을 독차지하여 왔는데 불행도 2년 전 미국 유학 중에 객사하고 말았죠 그래서 둘째 며느린 그때 귀국해 지금껏 시부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모처럼 김 선생님께 대접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 어긋나버려서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원피할 말씀을 저거 어디 남입니까? 아버님 자서전이 비록 묘안성으로 중단됐지만 그 사례는 하겠어요 그리고 유언의 증인이 돼 주시고 그 외에 또 많은 수고를 해 주셨는데 아니 이거 왜 이러십니까 자꾸 이렇게 남처럼 얘기하면 저 정말 서운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해야 할 도리는 해야죠 네, 이댁입니다 주소는 여기 있습니다 아니 이 집은 엊그제 가정부가 교통사고 사한 그 집 아닙니까 네 그럼 형사님은 그 일로 찾아오신 게 아닌가요? 아,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 당신 누구요? 이 댁에 볼 일 있어? 아, 저 경찰입니다 이 댁에 사고가 있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어서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제가 안내할까요? 저, 실례지만 선생은? 전 김명식이라는 작가입니다 이 댁과는 친척지간처럼 지내고 있죠 아, 김명식 씨? 젊은 가정부의 교통사고사를 수사하는데 그 일이 창고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말씀드리죠 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댁에 드나들면서 어르신께서 직접 구슬한 녹음 테이프를 집에 가져와서 원거지로 옮기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러니까 유원 녹음이 계시기 일주일 전 일이었습니다 야, 이놈아! 아니, 네가 내 자식이야 내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네가 내 자식이야 아부지, 일본은 사업자금이 아니잖아요 야, 이놈아 정치도 사업이야 내 놈한테 아무리 억만금이 있어도 내 놈은 통치는 못돼 아니, 뭐 국회의원은 아무나 하는 줄 아노 아니, 곧 지방에서요 이 보궐선거가 있게 됩니다 거기다가 한 10억만 쏟아넣으면 이거 따로 당상이라니까요 이런 여린 반푸 넘치도 없는 소리 이놈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따위 밑으로는 심을 한 장 내놓을 수 없는 줄 아나 아버지,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나가 여기에서 와서 쌍다가 꼴도 붙여야 되니까 예, 좋습니다 그 재산이요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무덤까지 가져가세요 그래서 황천에 가서도 편안하게 혼자 잘 사세요, 아주 아니, 저놈이 애비한테 저... 영관님! 아, 이때 곧 지내왔어요 영관님! 어르신은 평소 심장 질환이 있으셨습니다 둘째 아드님을 잃고는 부처님께 귀의하셨지만 그때의 충격은 노인의 병사를 더욱 악화시켰죠 네, 돌아가지 않았구만 예 누구만 테이프는 근거 속에 열려있으니 꺼내가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회장님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참 해력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내 죄를 다 잊을 수가 없는가 보이 돈이 뭐라고 내 평생을 남의 돈 긁고 모으는 데만 바쳤으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금융업을 통해서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신 겁니다 남 둘은 몰라도 나는 사채 마리와 부동산 투자로서 한평생을 보낸 것이야 없는 사람들 피눈물 많이 흘려야지 자네 녹음만으로도 위원장을 작성할 수 있던 말 들어 본 적이 있나 녹음 위원 말씀이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자네 증인이 될 줄 수 있겠나 아무래도 사고력이 있을 때 위원을 안겨놔야 할 것 같다 그 후 일주일 뒤 어른께서는 위원을 테이프에 녹음을 하셨고 제가 입회 증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위원 사실에 대한 비밀은 절대로 지키기로 소약을 하고서요 그로부터 한 달이 못 돼서 노인은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 가족들은 위원대로 재산 분별을 마쳤고요 네 네 위원 내용에 대해서 가족들은 모두 저항 없이 승복했습니까 장남에게는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던데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뭐 특별히 불교 재단 설립 문제는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었고요 아, 그랬었군요 솔직히 왜 불만이었겠습니까? 뭐 불교 재단 설립은 그렇다 하지만 동생도 없는 계수 씨에게 나하고 똑같은 40%라니요 더욱이 재수진 언제 제가 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요 전 그 동서가 수상합니다 그 자서전 작가인가 뭔가 하는 남자하고 한통속이 돼서 뭔가 일을 꾸몄는지도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아유, 이런 답답한 양반 그러니 자기 재산 다 뺏기고도 그 정치 자금 마련된 거면 좋아서 해야하시군 불교 재단에 재산을 다 빼앗기지 않은 것만 해도 난 다행이오 저 방금 동서 되시는 분이 수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뜻은 아, 저 이 사람이 생각 없이 하는 소리에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당신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런 소리 자꾸 하다가 내 정치 활동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걸 명심해 시부님의 심장질환은 제 남편이 사고를 당한 후에 심해지신 게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에 들어와서 살았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날은 마침 제 남편의 두 번째 기일이어서 충주 댁과 절을 갔었습니다 좋습니다! 동의사 부터 저 좋아요! 아, 진짜 저놈이 아, 저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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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부님은 결국 심장마비로 급사하셨습니다 그때 댁에는 김명식 씨밖에 아무도 없었습니까? 죽은 미수송이 있었습니다만 시부님께서 쓰러지는 순간인 김 선생님 혼자 방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아무도 임정을 못 하셨군요 네, 충격을 받으시고 바로 숨을 김명식 씨에 대해서 그밖에 아시는 것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아직 미혼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아참 그리고 어느 방송국에서 프리오디서를 하셨단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방송 프리오디서요? 불러주세요 저, 실례 좀 합시다 당신이 박종달 씨지요? 네, 그런데요 네, 저 잠깐 좀 따라오십시오 전 정말 몰랐습니다 미숙이가 임신을 했는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아인 제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야란 말이오? 그건... 정말... 진짜나? 응 이 자식 말이야, 이거? 아, 이 자식이게 여기 가요 이 자식! 아, 이 자식! 꼭대가리 없이 말이야, 이게! 안 꺼져, 이 자식이! 전 피곱했습니다 미숙이 버린 셈이죠 다음날 미숙이 가출을 했고 지금까지 소식을 모르고 있었는데 결국 서울까지 가서 객사를 했군요 불쌍한 미숙이 미숙이는 제가 죽인 겁니다 제가 죽일 놈이죠 죽일 놈 그렇다면 피해자 뱃속에 있는 앤 그놈들 중에 한놈의 애겠구만 하하, 하하 그렇다면 피해자가 임신한 것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 그럼 그냥 돌아오세요 네 이거 사건 발생 벌써 나흘째인데 아니, 반장이 혼자서 뭔가 허시고 계신 게 있잖습니까 아, 이제 비공식적으로 접수한 거고 또 공개 수사를 할 사안도 못해요 더욱이 범죄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아무튼 저 관장님 겉을 빌리겠습니다 영감님께선 큰 아드님과 자주 다투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미워도 당신의 제사를 모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아닙니까? 저로선 오히려 당신 속으로는 끔찍히 더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둘째 며느리보다 말입니까? 네 듣고 보니 그렇군요 헌데 고인께서는 어째서 재산 분별을 그렇게 했을까요? 마땅히 상남한테 더 많은 모기 가야 할 터인데 똑같이 40%씩 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 젊은 미만인께서는 외출을 자주 하십니까? 영감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엔 외출을 자주 하셨습니다 조회사님 어디 가세요? 어머 김선생님 벌써 가시는 거예요? 네 어르신께서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으신지 일찍 끝내셨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는지 타시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자요 재혼하실 생각은 없으신 겁니까? 좋은 사람이 있어야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요? 선생님 같은 분이요 전 재혼 같은 거 안 해요 전 앞으로도 시아버님 모시고 함께 살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유산이라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김선생님 진짜 총각 있어요? 저 같은 태물은 자격이 없겠죠? 조 여사님 그만 일어납시다 너무 취하셨어요? 나요 지금 이대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좀 취해요 어디 가서 좀 취해요 너무 취하셨어요? 너무 취하셨어요? 너무 취하셨어요? 아멘 아멘 재단 설립은 잘 추진되고 있는지요? 예, 이달 중으로 법적인 등록을 필요할까 합니다 네, 수고가 많으시군요 감사합니다, 스님 반장님, 이쯤에서 정리를 하시죠 젊은 가정부를 죽인 땡손이차 수사에나 절여고 올 수 없고요 이 가정부 죽음이 그 집 유산 상속에 얽힌 사건이라면 아, 저, 반장님 가정부의 죽음은 단순한 고통사고예요 그렇게 추리하시는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뇨, 아뇨 다 따로 사고를 해보셔야 됩니다 잠깐 놔둘게요 아니, 반장님도 이제는 육감 수사하시나 보죠 아니, 제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무실에서 일러지더군요 그래, 유권자들 앞에서 사자오를 토할 만한 기력은 기르셨습니까? 아니, 이게 어디 하루아침에 되는 일입니까? 하하하하 근데 갑자기 왜 또 범인이 잡혔나요? 아닙니다 지난번에 배웠을 때 얼핏 전 재산을 불교재단에 빼앗기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고인께서 생존시에 그런 말씀이 계셨던 건가요? 아, 그거요? 글쎄요,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그 자수전 작가가 전해주더군요 아버지가 그러셨다고요 김명식 씨가요? 전 재산을 불교에 바치다니요? 그런 말 들은 적 없습니다 고인이 아무리 독실한 불교 신자라고 하지만 자식이 있는데 그럴 수 없는 일이죠 아니, 뭐라고요? 그 새끼가 그랬다고요? 나쁜놈 전 그 작자의 말만 믿고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부려 막심한 짓거리를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아니, 그 새끼가 정말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이런 노릇이, 이게 나쁜놈 아니, 제가 왜 없는 말을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고 또 제가 어르신의 그런 생각을 아닌 이상 아드님께 날려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이거 정말 아무리 당신의 재산이라지만 백퍼센트 다 불교에 공략한다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 아버지 혼자 모은 재산이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땅은 또 얼만데 아니, 안 되겠어요 내가 당장 가서 아버지를 만나야겠어요 저, 정일 씨 정일 씨 김명식 그자가 그런 헛소리를 하지만 않았대도 제가 아버지께 가서 그런 몹쓸 행동을 할 리가 있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자는 아주 음흉한 놈이에요 우리 개수 씨를 넘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나쁜 자식이 반장님 그 김명식이가 성질 급한 장남을 충동해서 노인의 심장병을 발작해 했다면 그건 고의적인 살인 행위가 아닐까요? 아무튼 그 자사전 작가하고 둘째 며느리의 공모 냄새가 짙은데요 그렇다면 녹음된 유언도 조작됐으면 한 형사, 가까운 방청곡으로 가지 네 이 카세트 테이프는 외관사로 분명히 편집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언은 전혀 조작되지 않았단 말씀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방송국에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웬만한 거는 깜짝하지 편집할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세트 테이프를 이 닐 테이프에다가 내용을 우선 옮기는 겁니다 그런 다음 필요 없는 부분을 가위로 잘라내기도 하고 내용의 순서를 바꾸기도 하죠 그리고 이 테이프를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편집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위로 잘라내서 마주쳐가지고 마주쳐가지고 이 테이프로 이렇게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단단히 눌러야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그래가지고 그 가위로 잘라냅니다 이런 작업엔 별도의 기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연사에 듣기 싫은 기침소리를 없애기도 하고 또 철수는 학교에 갔고 영희는 집에 갔다는 문장을 철수는 집에 갔고 영희는 학교에 갔다는 내용으로 박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요원 속에서 장남과 둘째 며느리에게 준다는 각기 40%의 재산 그 둘 중 하나는 불교재단 설립 자금으로 내놓은 20%와 그 수치가 서로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군요 물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40%와 20%로 말인 녹음된 테이프 부분을 잘라내니 서로 바꿔서 붙이려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을 몽떡 옮겨버리면 이 카세트 테이프는 편집하는 흔적 없이 깐쪽같이 내용 수정이 되는 겁니다 녹음 유언의 함정이 바로 열려있었구만 그분 전에 어느 방송국에서 프로듀서를 하셨단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형님 이것 좀 보세요 뭐야 이거 아무래도 이쪽 부분이 이거 좀 이쪽 부분을 새로 치러 온 게 분명해 207 107 구매 예 타반장입니다 김명식의 차 앞부분에 최근 보수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요? 김명식 차 앞부분에 최고한 보수한 흔적이 있다고요? 알았어요 서울시 일원의 정규 공장을 다 확인해도 조색을 해준 곳이 없다 그렇다면 서울시를 벗어나서 그 친구 고향이 어디였죠? 저 대전입니다 대전에서 고등학교까지 네 우리 초등수사에 허점이 있었어요 사건 시각이 새벽 4시경이었다면 충분히 날이 밝기 전에 뒤방까지 내려가서 차를 추리할 수가 있어 나 윤광열은 나의 사망시에 대비하여 당과 같이 나의 재... 나 윤광열은 나의 사망시에 대비하여 당과 같이 나의 재... 정신이 더러웠다 고소서자 아니, 이게 다 선희 씨 땅이란 말입니까? 야, 선희 씨 이제 재벌이십니다 자, 선희 씨 땅이란 말입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 이야기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고 박사님. 언제 귀국하셨어요? 네. 네, 고 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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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어요. 오늘은 우리들 사이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어요. 네, 고 박사님. 네, 고 박사님. 네, 고 박사님. 네, 고 박사님. 한용사, 설치해 네 저 실례합니다 이 길로 빨강르마 한 대 가는 거 못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이거 실례했습니다 일행을 놓쳐서요 제게 하신 말씀이라니요 무슨 말씀이라도 하세요 듣겠어요 손윤 씨 우리 결혼합시다 아니 우린 이미 한 몸이 된 사이라니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소 김 선생님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해요? 젊은 과부가 잠시 한눈 좀 팔았기로써니 그렇다고 꼭 결혼을 해야 한다는 법이 있나요? 한눈을 팔아요? 전 약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 친구예요 제가 결혼한 걸 알고도 여태까지 독신으로 있는 분인데 최근에 귀국했어요 그럼 난 뭐요?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한 난 희생이라니요? 김 선생님께 사례는 충분히 하겠다고 했잖아요 안돼 넌 내게서 떠날 수 없어 난 자유인이에요 죄진 것도 없어요 죄? 그래 난 널 위해서 네 재산을 두 배로 만들어주려고 죄를 졌지 그래 난 죄를 졌어 사문서 변조자가 될까? 당신이 날 위해 쓴 거 짐작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그러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하면 나아대는 거야? 난 물러설 수 없어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당신과 꼭 결혼하겠어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 시아버지를 당신이 어떻게 했고 또 가정부 미숙이가 왜 차에 치워 죽었는지 난 다 알고 있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미숙인 아버님 장례식이 끝나던 날 밤 내게 와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에 상황을 말해줬어요 당황한 당신은 미숙에게 비밀을 지켜주면 많은 돈을 주겠다고 했죠 노인이 죽으면 나하고 결혼할 거란 말도 하고요 하지만 앙큼한 미숙은 나중에 네게 죄다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당신과 공범인 줄 알고 당신의 약속을 이중으로 보장받을 셈이었죠 난 그때 모든 사태를 간파했지만 내색은 안 했어요 그리고 일단 그 애를 달래놓았는데 뜻밖에도 당신께서 아예 화근을 깨끗이 없애버리셨더군요 그래 미숙인 내가 죽였어 난 그만큼 당신을 사랑했던 거요 손님 제발 내 말 들어 우리가 결혼하면 이 모든 것이 영원히 감춰지고 우린 40%의 유산을 그대로 차지할 수가 있어 재산엔 욕심 없어요 뭐 제겐 원래 제 소유인 20%면 좋게요 구 박사만 곁에 있으면요 이 진짜만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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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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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